모아비 KV300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뒤에 쇼바가 부러져서 오셨습니다. 이게 비스테인 사자쇼바가 들어가 있었는데 할 때 건물도 많이 늘어났고 부식이 너무 심합니다. 일단 일반 쇼바 완품으로 다 준비했습니다. 싹 다 시켜가지고요. 지금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사자쇼바를 다시 쓸 수는 없어가지고 일단 뒤에는 부러져서 일반 쇼바로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빼야될지 잘 빠지겠죠? 여기 쇼바가 뜯더니 막 늘어났습니다. 쇼바가 못 받쳐주고 있어가지고. 일단 쇼바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